비행기가 추락합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는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느려웁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산소호흡기를 껴야 되는 것입니까? 아기, 아기가 당연히 껴야지 무슨 소리야 산모, 아이, 엄마, 엄마 보세요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세요 올바른 우선순위 항공기 타면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게 될 때 산소호흡기가 느려오면 엄마가 먼저 낍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끼워집니다 왜? 아기를 끼우다가 떨어지면 엄마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아기는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하느냐 못 정하느냐는 인생의 실패와 연관될 만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혼하는 일, 사업하는 일, 관계를 맺는 모든 일에도 우선순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의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려면 산다 그 말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는 말이에요 자, 한번 옆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일이 아무리 많아도 우선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면 다음은 쉽게 일이 풀립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무슨 많은 일이 생기면 이 일도 만지듯, 저 일도 만지락 만지락 그러다가 다 못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 우리 인생이 더 기쁨과 감사를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우선순위를 점검하며 살자 이게 제목입니다 천천히 가도, 우린 싫어합니다 천천히 가는 것보다 빨리 가는 게 낫죠 그래서 고속도로를 보면 꼭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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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휴교사 만나는 거지, 급히 마시고 분명히 앞질러서 굉장히 빠른 것처럼 슝슝슝슝슝 같은 사람도 같이 식당에 가면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옆사람이 있다 옆에 그렇게 빨리 달리는 사람들이 좀 대단하게 바쁜가 했더니 그렇게 바쁘지 않더라고요 빨리 간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천히 갈지라도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 빨리 간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반찬을 먼저 먹을까 밥을 먼저 먹을까 그런 것은 대충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25장 말씀인데 25절인데요 6장 25절 앞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내용을 말씀한 후에 25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 그러므로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뤘느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앞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 나라를 위해서 보아를 쌓아두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보아를 쌓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아를 쌓기 위해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이 말이 그러므로 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앞장에 있는 본문을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러므로 아 그러므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앞절에 있는 내용을 포괄하는 내용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다 하늘을 위해서 쌓아두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라는 말로 우리는 본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안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 우선순위는 뭐죠?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무엇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기 문제가 우선순위입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먹으면 될까 무엇을 입으면 될까 무엇을 하면 될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우선순위 이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 욕구대로 움직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결정 딱 하나가 있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에만 집중하면 세상 사람 그 외에도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네 입는 것 참 중요하죠 먹는 것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할까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집중하면 만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는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 가정에 보내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자 우리 서로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태어나다 보니까 곽씨 집안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태어나 보니까 남자네 태어나 보니까 여자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에 보내실 때는 교회에 보내실 때는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게 우선순위거든요 사람들은 사람들은 수단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 마음을 빼앗긴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모든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중요한 게 있다 너의 삶에 목적이 있다 너를 가정에 보낸 목적이 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가정은 진짜 보잘것 없습니다 목적이 있다 왜 하나님 저는 이 부닷집에 보내지 않고 가난한 집에 보내셨습니까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그 인생이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여기서만 관심을 가지면 내 인생은 늘 불안하고 늘 불평이고 늘 근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옆사람 보시면 좀 근심한다 그런 눈빛이 보이면 자 인사해볼까요 목적을 기억합시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다 우리가 교회 오늘 주일 오셨잖아요 징금달이 휴일입니다 토요일 주일 월요일 시입니다 그리고 8일 날은 어버이날로 보냅니다 그러니 방방곡곡으로 다 성도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왜 여기 있을까 우리는 왜 여기 있을까요 목적이 있다 목적 그러면 목적을 가진 사람은 어떤 표정을 가져야 될까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눈이 눈빛이 반짝반짝 합니다 절대 동태의 눈 비슷한 거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면 반짝반짝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생각하면 눈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사명을 생각하고 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생각하면 눈빛이 반짝반짝 하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시고 우리 가정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아닐까요 기쁨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은혜를 줘야 되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목적이 33절에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사명입니다 무엇을 입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을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가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어도 용기를 낼 수 있고 힘든 상황에 빠져도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산부예배를 참여하도록 만드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귀한 말씀을 내 마음에 주신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천천히 가도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천천히 가도 하 나 천천히 싫어요 천천히 가도 우선순위를 정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빨리 가도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비교하는 것 있잖아요 아이고 저분은 무슨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아서 왜 저래 아이고 부러워 죽겠어 생각할 필요 없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서로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그것은 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목적을 이루는 귀한 길이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옆사람이 말씀드렸다가 존다고 해서 나도 따로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천천히 가도 우선순위를 점검하며 삽시다 그래요 비교하지 마시고요 옆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 가정은 아들 딸들이 장가도 잘 가네요 우리는 왜 이렇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교획과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리를 구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사극에 보면 아버지가 죽고 아주 어린 아들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풍을 딱 쳐놓고 뒤에 누가 있죠? 네 실세 그 어머니 왕의 어머니가 병풍을 딱 쳐놓고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왕은 아들인데 그 엄마가 뒤에서 실세를 실선으로서 모든 일을 다 자제 우지하는 모습을 봅니다 신앙생활에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자리에 둡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은 몇 분 안 하시네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딱 두고 뒤에는 내 마음대로 제행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세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마치 사극의 왕을 어린 왕을 세워놓고 엄마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듯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정을 해놓고 내가 내 생각으로 모든 일을 정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왕으로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고 뒤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제물도 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셔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내 인생의 하나님은 어디든 하나님 주일날 교회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듯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디든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돌아옵니다 돌고 돌고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길입니다 그래서 목적 목적을 기억하자 시험에 들어도 목적을 기억하고 불황을 만나도 목적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생겨도 목적을 기억하고 내 삶에 흔들거리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31절 32절 에 보면 31절 3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네 보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염려하여 그리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네 염려하다 하고 구하다 라는 단어가 중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염려하고 구하다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 이방인들도 하루종일 무엇을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 구합니다 그리고 그 구함이 욕심이 돼가지고 지나칠 때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아두고도 내일 지금 뭘 먹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26절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28절에 들의 백화포를 보라 30절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보라 뭘 보라고요 공중에 새를 보고 들의 백화파를 보고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보라 공통점은 뭐죠 자기들이 노력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를 대단하게 준비하는 들풀이 자라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화파를 보라 들풀을 보라 이들이 뭘 염려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했느냐 자기들이 뭔가를 대단한 걸 해서 그 아름다움을 유지했느냐 그런 잔타라는 거예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시고 이 피식을 너희들은 이 들풀보다도 백화팟보다도 더 많은 귀하고 축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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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가 아니냐 믿음의 사람들아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고민하고 염려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염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둠에 있어서 구하고 염려하는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염려하느냐가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구하기는 똑같이 구합니다 똑같이 구해요 바위에 대고 막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죽은 조상을 향해서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뭘 할까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에 많은 것을 움켜쥐고도 내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며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점검하기 위해서도 구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염려하고 기도하는 구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염려하고 구하는데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가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복음입니다 이걸 기억할 때 또 그렇지 못하고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강구합니다 하나님 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오르간 반주자가 문자가 왔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왔는데 연달아 오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아계실 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여러분 염려하다는 의미는 여기서 사용하는 겁니다 영혼의 죽게로 돌아오지 못했을 때 주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의 아픈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을 위하여 강구하는 강구 염려와 구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마귀는 이런 일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릴 때 사탄마귀는 너는 너의 믿음으로는 가능한 것 아니야 그건 특별한 사람이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는 거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정해 주신 목적을 기억해서 죽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염려하며 그들이 죽게로 돌아오기 위하여 강구하는 그 구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내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기회가 될 때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을 마음을 확정하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영적인 일에 고정하고 또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한 영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나 자신이고 육신이고 현세의 내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형편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성도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성도가 입는 영적인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월요일날 영적인 옷을 입고 가야 하는데 우리는 무슨 옷을 입을까요? 영적인 옷은 벗어버립니다 월요일에 맞는 옷을 딱 입고 등그라니 출근을 합니다 왜? 그게 편안하니까 장로님 불편해요 왜? 회사 가면 장로라는 직분이 불편합니다 집사라는 직분이 때라는 손해가 볼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성도의 옷이 주일만 입는 게 아니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하여 6일의 시간 동안에 성도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생각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일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래도 하나도 불편함이 없는데 생각이 안 바뀌면 영적인 옷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6일의 시간 동안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 내 생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는 나의 영적인 옷을 결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는 평일 날 있으면 자꾸 하나님 생각보다는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힌다 예수 예면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우리 영적인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힘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가 내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시원하게 해드릴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본다면 답답하게 생각하실까요? 시원하게 생각하실까요?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마 내 삶을 보시면 하나님이 답답하게 생각하실 거다 자 그러면 다른 분 다 들어야 되는데 시원하게 생각하실 거다 우리 에덴교 참 이상해요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도 둘이고 시원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둘이에요 똑같이 들어요 이상하게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보실 때 답답하게 생각하실까 시원하게 생각하실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것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시원하게 생각하실 거고 우리가 육신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란히 책밖에 돌듯이 돈 벌고 일어나고 돈 벌고 자고 일어나고 돈 벌고 먹고 자고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내가 먹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는 모든 이유를 선명하게 기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에는 생각을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활의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원칙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는 누구하고도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원칙 참 좋은 원칙 아닌가요?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겠다는 원칙 이런 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삶에 내 삶의 원칙 내가 일어나서 입을 뜰 때 말을 할 때 첫 마디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보지 않겠다 TV도 틀지 않고 말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성경을 읽겠다 여러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생활의 원칙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다 말만 목표 정하지 말고 목표를 정했으면 그 삶의 목표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반드시 삶의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어떤 원칙이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원칙도 있을 겁니다 또 앞으로 더 추가해야 될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원칙을 한번 정해보세요 딱 정하시고 그걸 냉장고에 딱 붙이고 TV앞에 딱 붙이고 삶의 원칙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함에 있어서 이런 원칙을 정할 것이다 이 원칙을 딱 정하면 여러분 그 원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볼까요? 짧은 시간에 내 삶의 원칙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밥 먹지 않겠다 하나님 성경 1독하기 전까지는 내가 뭐 하지 않겠다 이런 삶의 원칙을 정하면요 자꾸 그 생각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 자꾸 하나님을 향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원칙이 없으면 세상 가운데 내가 내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로부터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충실하냐 하지 않았냐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큰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동료를 전도하는 일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일 재산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금하는 일 우리의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충성을 다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사회적인 악한 습관들이 끊어지는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지는 일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일어난다면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충성 같이 한번 해볼까요? 동료 사무실에서 동료를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충성 봉사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재산을 구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해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 사업이 있는 것이고 건강이 있는 것이고 젊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게 주신 젊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죠 주님을 위해서 아이고 나는 허리도 안 아프고 요즘 허리 아프신 분이 많더라고요 나는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다 자랑하지 말고 그 젊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건강도 유지해도 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충성할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산부까지 열심히 했지롱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얼마나 충성되이 사용하는가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크고 작은 사회 문제에서 시험거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한 번 딱 걸리면 헤어나오지를 못해 내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의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가 없어서 그래요 우선순위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각양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다치고 내 마음의 실망이 일어나고 내 마음의 어려움이 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네, 이제 너무 많이 해서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열심히 해봅시다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네, 많은 시험거리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선순위가 정확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면 섭섭함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면 내 마음의 아픔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우선순위면 곧바로 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진짜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서 잘못된 습관이 굳어진 습관이 덕지덕지 붙어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떼어낼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배에 뱃살에 쌀이 지방에 붙어있으면 이거 떼기 진짜 힘들잖아요 웃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 떼기 힘듭니다 왜? 다른 곳에 다 빠져도 뱃살은 나중에 빠집니다 진짜 힘들어요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서 덕지덕지 붙어있는 잘못된 습관들 이 습관들은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 의의를 최우선에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도 빨리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가도 우선순위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가도 비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둡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둡시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의 가장이 우선순위를 지키면 됩니다 우선순위를 지키고 천천히 가면 함께 걸어오는 자녀들 함께 걸어오는 남편을 아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가는 것이 내 마음의 아픔이라 슉슉슉슉슉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이 나의 인생의 목적인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